쩝쩝이! 안녕! 얌얌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음식은 대왕섭하고 여기 회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잘 먹겠습니다! 어디 imagine? 마지막 스툴이로 이제 너무 화끈이 진짜 들어가볼 mois истории código 저게 그 닭까지 먹었던 사실 진심 흐아아아아 치즈 닭다리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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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맛있다! 아... 청양고추 찹쌀 잘 아시나요? 너무 맛있어요 Promised 오! 강렉해 유Sí 플US 딱한 밀떡 иковую 싱싱한 복사 저는 맛있게 소금을 먹어야 함 음료는 다가가 är 이쁜가 어떻게 먹지 소금을 먹을 때 마늘을 먹을 수 있는게 으흠 흡 impost 으흠 흡 으흠 흡 수 흡 투 으흡 퍽 웅 으흡 으흠 흡 흡 흡 음 으м 음 요거는 노랫 털도 있어 털복숭인데? 털복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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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퓨 퓨 국물이 끝내줘요 잘 울어났어요 야챔, 참기름 지금 최선은 치즈가 뭐지? lagggggم 치즈가 너무 alguna 국물이 너무 맛있어서 국수 삶아왔어요 이거는 갈치 속 젖이랑 김치 아 뜨거워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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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게 매운 돼지 아.. 아니.. 처음에 이렇게 딱 맞은 거 같아요 낙살 대신 surface 오늘 홍아 회로 처음 먹어봤는데 끝맛이 살짝 떫다고 해야하나? 씁쓰름한 맛이 뭔가 기분 나쁜 맛이 있더라구요 여러분들은 혹시 모르니까 저처럼 탕으로 끓여먹던지 쪄서 드세요 그리고 국물이 시원하게 우러나가지고 그냥 못 넘어가겠더라구요 그래서 국수랑 같이 먹었는데 국수랑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